안녕하세요 유프리 입니다 오늘은 xrp 온장에서 cbdc 를 발행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발행할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xrp 온장에서 발행된 cbdc 를 cbdc 간의 교환을 xrp 로 한번 해보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xrp 온장에서 cbdc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 기술적 원천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핵심적으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iou 라는 거에 있죠 그래서 이 iou가 xrp 온장에서 대체 어떤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cbdc 를 발행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설명을 드려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xrp 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시겠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xrp 가 기본적으로 어떤 코인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아주 얇게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리플은 xrp 대처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즉 cbdc의 세계로 가져오기 위해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리플의 새로운 구입 목록을 보면 리플은 중앙은행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선임 이사를 고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리플의 구입 목록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말을 했죠 리플은 xrp 레처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지원하는데 초기 초점을 두고 전 세계 중앙은행과의 전략 파트너십 및 프로젝트 작업을 주도할 입증된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뽑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역할에서 중앙은행과 리플의 전략을 전의하고 이끌고 전 세계 중앙은행과 관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 은행들을 교육하며 프로젝트를 구축 및 배포하기 위해 중앙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xrp 온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즉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는 또한 xrp가 디지털 형식의 법정 화폐를 교환하는 브릿지 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xrp가 cbdc 간의 교환의 매개체로 이용될 수 있는 브릿지 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뽑는 신입 이사가 리플의 제품을 초기 cbdc 시장과 통학 반응 전략 개발에 집중하고 은행이 xrp 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거라고 했죠 아주 막중한 인물을 띄고 새로운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은 cbdc 프로젝트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은행과 프로젝트의 대상 목록과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고 거래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강력하게 지금 cbdc 하고 xrp 온장을 통해서 뭐라 한다?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게 딱 두 가지예요 갈링하우스가 이런 말을 했죠 xrp 레저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발행이 가능하다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볼 거예요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뭐다? cbdc를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xrp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죠 이 코인은 브릿지 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 어떤? cbdc 간의 cbdc 간의 매개체로서 중간 매개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뭐가? xrp가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xrp 레저 상에서 어떻게 cbdc가 발행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xrp는 어떻게 cbdc 간의 이체 할 때 중간 브릿지 역할의 어섯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브리핑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주요한 은행들은 돈을 지불하고 송금하는 작업을 40년 전에 구축된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스위프트 서비스는 수신자에게 돈이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 있고 또한 중개은행을 많이 거칠수록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싸질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제한된 시스템 안에서 돈을 이체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위프트가 이뿐만 아니라 각각의 은행들이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질적인 네트워크를 또한 대다수 은행의 경우에는 보내는 은행과 받는 은행 사이에 직통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주 이게 큰 문제인 거죠 한 은행의 계좌에서 목적지 계좌로 돈을 이체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인 신뢰관계가 없는 여러 중개은행을 거쳐 해요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자신과 신뢰관계가 구축된 은행들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와 연결된 중개은행들을 검색해서 이체할 송금 경로를 찾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국제 송금이 송금을 이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수료가 비싼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이 미국에서 갤럭시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판매 대금을 한국에 있는 삼성 본사로 보내려고 한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삼성은 미국은행에 10억 달러를 예치하겠죠 그런 후에 한국은행에 10억 달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미국은행에 미국은행은 한국은행에 전화를 걸죠 내가 되도록 돈을 비행기로 빨리 보내줄 테니까 그 동안에 한국은행에서 삼성에게 10억 달러를 미리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죠 하지만 한국은행은 미국은행과 신뢰관계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행에 미국은행에서 보내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를 받고 내가 이 돈을 삼성 본사에 내준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돈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약속만 믿고 돈을 빌려주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한국은행이 미국은행의 말만 믿고 삼성에게 10억 달러의 돈을 주게 되면 한국은행은 카운터파트 리스크를 짊어지게 됩니다 카운터파트 리스크요 카운터파트 리스크라는 것은 거래 상대방 위험입니다 당사자가 해당 거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이행하는 위험을 겪게 되는 거죠 즉 미국은행이 약속한 대로 10억 달러를 비행기로 가져다 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행이 만에 하나 1만불에 하나 먹틀을 해버리면 한국은행은 고스란히 10억 달러를 날리게 됩니다 이게 카운터파트 리스크라는 거죠 이걸 은행들을 이런 위험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카운터파트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들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 은행들의 자신들의 계좌들을 각각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 계좌의 예치금을 미리 상대방 은행에 보관해 놓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은행은 한국은행에 10억 달러내지 20억 달러를 미리 돈을 갖다 놔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지만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요즘 대부분의 국제 송금에서 쓰이는 프리펀딩 구조인 거죠 상대방 은행에 예치금을 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좌를 우리는 노스트로, 모스트로라고 보죠 모스트로 계정, 노스트로 계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프리펀딩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때문에 전 세계에 프리펀딩 형식으로 사전에 예치된 금액들이 천문학적이라는 거죠 이 금액들은 투자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는 돈이죠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까운 돈이라는 거죠 위의 경우처럼 미국은행과 한국은행이 노스트로, 모스트로 어카운트에 예치된 형태로 20억 달러를 미리 넣은 후에 20억 달러 한도 내서 상대방 고객에 대한 송금 요청을 은행 간에 미리 정산하기 전에 미리 선지급해 주는 거죠 왜? 프리펀딩에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돈을 내가 상대방 은행의 요청을 내가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은행 간의 정산 때 서로의 예치감을 차감하고 예치금이 만약 부족할 경우 다시 채워 넣는 작업을 진행하죠 그래서 항상 프리펀딩한 금액은 정산할 때마다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달러가 항상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 돈은 아무 쓸데없이 그렇게 예치해 놔야 되는 거죠 이보다 더 복잡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한국은행에서 전 세계 모든 은행에 대해서 예치금 계좌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미국 계좌 만들어 주는 거 오케이 한국에서 유럽 계좌 만들어 놓는 거 오케이 한국에서 베트남 계좌 만들어 놓는 거 오케이 거래 양이 많고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만약 나이지리아에 있는 은행까지도 우리가 프리펀딩 형태로 어카운트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느 나라라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예치금 계좌를 내가 계산해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가까운 일이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수십 수백 개의 은행이 있는데 모두와 거래를 투구해서는 막대한 예치금이 필요한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개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이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뢰관계에 있지 않는 어떤 은행에 돈을 보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중개은행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외 송금 수수료가 비싼 이유는 여러 개의 중개은행을 거치면서 중개은행들에게 줘야 하는 수수료가 많기 때문이에요 또한 중개은행을 거치면 거칠수록 시간이 정체되죠 그리고 최종 수신자에게 돈이 전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돈도 많이 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악수란에 걸리게 되는 거죠 현재 스위프트 체제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은행 송금의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이런 경우가 더 많은 수수료가 더 발생하는 경우이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나이지리아로 직접 통화를 이체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를 나이지리아 통화가 나이라거든요 나이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한국은행이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는 나이지리아 은행에 대한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과 나이지리아 은행은 모두 달러 계정을 보유하고 있죠 달러가 그거니까 그래서 개인이나 은행은 보통 온화를 달러로 바꿔서 거래를 하죠 그리고 달러를 나이라로 바꿔서 최종 수치인에게 전달하게 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온화의 모든 나라의 은행 시스템은 통일된 규칙을 가진 메인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아요 잊을 적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환전하거나 성공할 때마다 은행 시스템을 통해 그 돈을 이체할 경로를 계속 찾아야 돼요 이것이 리플이 변경하려는 9세대 저인 국제 성공 시스템의 문제점이죠 인터넷을 통해 자체 규칙 또는 프로토콜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HTTP라는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리플렛은 RTXP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HTTP하고 동등한 거죠 이걸 통해서 리플렛은 모든 정보를 RTXP 프로토콜을 통해서 전송을 합니다 가치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거죠 리플렛을 만든 리플렛은 인터넷 오브 밸류를 쓰죠 인터넷 오브 밸류를 목표로 돈을 정보만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죠 리플렛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의 전 세계에 떨어지는 어떤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더라도 메일은 1초 만에 2초 만에 3초 만에 상대방한테 도착하잖아요 그렇듯이 가치를 메일처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거죠 이게 인터넷 오브 밸류입니다 리플렛은 전 세계 수백 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연계를 제공하고 고객들, 고객이라면 은행, 결제, 송금업체, 기업을 위해 더 빠르고 저렴하며 안정적으로 자금을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또한 기존 시스템의 대안으로 디지털 자산 XRP를 사용하여 국경 간 거래 중에 유동성을 소싱하는 서비스 온 디멘드 유동성을 사용하여 오디엘이죠 계정의 사전 자금, 프리펀딩을 조달할 필요성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플렛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규칙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예요 리플렛 하면 생각해야 되는 게 RTXP 이게 뭐냐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 얘들이 뭐하는 역할을 하느냐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우리가 CBDC를 XRP 레저에서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대체 뭐냐, 그 다음에 IOU가 뭐냐 이 두 개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항상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RTXP는 리플 트랜잭션 프로토콜의 줄임말이죠 RTXP는 국경 간 지불 시스템인 Shift 시스템을 오픈소스 분장, 온장 기술인 RTXP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리플의 목적은 인터넷이 거의 즉각적인 정보 전송을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정보가 즉각적으로 이동이 되죠 엄청나게 빠르게 그것과 동일하게 전 세계의 토큰 형태로 토큰 형태라고 하면 XRP, IOU를 말하는 겁니다 토큰 형태로 가치를 전송하고 교환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밸류 오브 인터넷을 만드는 것이죠 인터넷 오브 밸류인가? 밸류 오브 인터넷인가? 헷갈리네요 리플은 주로 금융기관이 RTXP 플랫폼을 통해 리플 넷에서 실시간 총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업계 및 기타 결제 송금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죠 리플 넷은 은행 및 기타 규조 대상 금융기관이 서로 통신 및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가입할 수 있는 RTXP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리플 넷에서 소속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 모든 은행들, 모든 마켓 메이커들 이들은 무엇을 통해서 통신한다? 얘기한다? 커뮤니케이션 한다? RTX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통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인터넷의 HTTP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고 RTXP가 없으면 리플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밸리데이터 리플 넷은 각 트랜잭션이 RTXP 프로토콜을 따르는지 확인하는 검증자에 의해 실행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검증자는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에 대한 온장 내용을 서로 공유하죠 분산 온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브록체인이니까 검증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모든 트랜잭션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통신은 RTXP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검증자는 누구나 유효성 검사기를 실행하고 리플 넷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자는 리플에서 뽑은 사람만 될 수 있다? 아니다 누구나가 검증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검증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XRP는 1000억 개가 이미 발행되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없는 게 검증자들이 한 푼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XRP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1000억 개에서 줄어들죠 수수료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게이트웨이 리플 넷에 억세서하고 송금 및 교환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먼저 일반적으로 은혜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입력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또한 리플 제품 엑스커런트, 엑스비안 또는 엑스라피드 지금은 리플 넷으로 통합됐죠 왜 리플 넷으로 통합됐어요? 이제 옛날에는 엑스커런트는 누가, 엑스비안은 누가, 엑스라피드는 누가 사용한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리플 넷으로 통합되면서 어떻게 된다? 거래 고객이 누구든지 간에 거래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즉시 제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버린 거예요 기능이 이제 구분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이 원하면 그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에 맞도록 조립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 더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게이트웨이는 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번만 짚고 가죠 게이트웨이 중요하니까 누가? 은행 그 다음에 은행이라든가 국룡기관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결제기업체, 결제송금업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 이들이 다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수 있고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뭐가 발행될 수 있다? 아이오유가 발행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오유 종류 중에는 뭐가 있다? 많아요 달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화도 있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본원화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발행할 수 있냐면 게이트웨이에서 발행할 수 있는 게 모든 걸 다 발행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상품도 발행할 수 있어요 상품도 그게 아이오유 형태로 발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XRP 냈죠? 온장은 XRP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아이오유도 XRP 온장에 기록이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XRP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오도 기록될 수 있는데 이 아이오유 형태는 뭐가 될 수 있다? 달러도 될 수 있고 유로화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소 고양이 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가방도 될 수 있고 뭐다? 음료수도 될 수 있고 누구나가 발행할 수 있어요 아이오유 형태로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누가 될 수 있다? 은행이 될 수 있죠 금융기관이 될 수 있고 결제은행이 될 수 있고 송금업체가 될 수 있죠 얘들이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아이오유을 발행하고 싶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발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최소한 이것들은 여기서 다 걸러내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판단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아이오유을 대신 발행해 주면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챙기겠죠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RTXP는 블록체인에 대한 RPC에 따라 RPC에 따라 신뢰할 수 있고 승인된 검증자에 의해 실행됩니다 유효성 검사기가 이미 선택되어 있어서 암호화 포즈를 해결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훨씬 더 빠르게 발생하고 비트코인 블록과 달리 노드를 통해 브로드캐스트 되고 4에서 7초 만에 유효성이 확인됩니다 채굴이 된다는 거죠 XRP 트랜잭션이 네트워크를 통해 브로드캐스트 되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검증인은 그것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검증인이 트랜잭션을 수신하면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검증자와 상의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거래가 유효한지에 대해 투표를 하죠 80% 이상이 유효하다고 투표를 하면 거래는 리플 원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검증인은 작업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왜 누가 검증인을 할까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리플은 초당 1500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고 이것은 비트코인 노드가 블록체인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PTC코인을 채굴하는 채굴 형태의 암호화폐인 반면에 리플은 리플 검증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채굴하는게 아니라 그냥 검증만 하는거에요 리플에서는 채굴이 발생하지 않으며 검증인 검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은행 또는 기타 투자기관 물론 검증인은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인과 신뢰가 신뢰를 확실히 보장하지 못하는 검증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해당 기술의 사용으로 계속 혜택을 받기 위해 온짱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유지되어야지만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온짱을 유지하고 있는거에요 리플은 XRP와 IOU라는 두개의 토큰을 사용하여 시스템 전체의 같이 전송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은 XRP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IOU 형태의 토큰이 있다는거 잊지 말아주시고 IOU는 한계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다 모든 것들을 다 IOU와 시킬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에서 ERC20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듯이 리플에서는 IOU라는게 ERC20 토큰과 버금가도록 상당히 많은 종류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발행될 수 있다 여기에 CBDC도 발행될 수 있다는 거죠 CBDC 중앙은행에 은행이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빠른 결제를 위해서 XRP 넷째를 이용해서 넷째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CBDC를 IOU화시켜서 XRP 온장을 통해서 상대방 거래 장사자한테 그 자신의 IOU를 전송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거에요 예 XRP 토큰은 은행 간의 명목화폐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즉 XRP는 돈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IOU는 돈처럼 쓸 수 없다는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IOU는 내가 당신한테 빛을 지고 있다 그래서 IOU를 발행한다는 말은 내가 돈이 아닌 수표를 너한테 준다는거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누군가가 캐나다에 있는 친구한테 달러를 보내면 미국 은행은 처리 수수료 없이 영업일 기준 3에서 5일을 기다리지 않고 USD를 XRP로 거래한 다음 XRP를 다시 캐나다 이렇게 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제공한다고요 리플렛에서 제공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IOU는 부채의 형태에요 부채의 형태에요 데이트웨이에서 자산으로 상환하거나 신용한도를 통해서 지갑의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IOU는 중계자 역할을 하며 법정화폐 암호화폐 증권 및 기타 상품과 같은 거의 모든 종류의 자산을 대표할 수 있는 형태로 발행될 수 있고 이건 게이트웨이에 의해서 발행이 된다는 거죠 게이트웨이에서만 게이트웨이에서만 IOU 형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플의 XRP 코인의 또 다른 측면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천억개가 XRP가 생성되었으며 거래 비용으로 인해 전체 공급 물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로 지급되는 모든 XRP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천억개서 계속 낮아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 XRP의 대부분은 설립자 또는 은행 및 개인 엔스크로 계정에 보관되고 있죠 회사는 XRP와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XRP의 대부분을 보유함으로써 지금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리플은 자 그럼 미리 채굴된 코인은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리플의 창입자들에게 200억개의 XRP를 제공했죠 뭐 제드 맥클랩 크리스 라센 및 뭐 어소 브리토 네 리플랩스는 약 70억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죠 리플랩스는 회사는 그리고 400억개의 XRP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판매가 되었고 나머지 XRP는 스마트 계약으로 봉인되어 에스크로 계정에 락업된 상태로 있습니다 XRP는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유동성 공급을 위해 결제 매개체 브릿지 통화로 발행된 천억개 중 550개를 대충 한 55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락업하여 금융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죠 그러니까 이 550개를 어디에서 투자한다 금융 은행 여기서 쓸 수 있도록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에스크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보면 550개의 에스크로에 락업된 XRP 중 매달 매달 10억개씩 에스크로가 풀립니다 그럼 그 10억개를 누구한테 은행이나 금융업계나 아니면 손고범차한테 대여를 해주죠 대여를 해주고 수소를 받죠 혹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XRP 공급의 유동성 해결을 위해서 회사나 은행에 대여 혹은 판매하는 형태이죠 은행과 회사에 판매한 XRP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XRP 물량은 10억개 중에 대여하거나 판매되지 않는 10억개 중 나머지 물량은 다시 에스크로로 들어오고 그게 맨 뒤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락업됩니다 10억개가 항상 다 풀리는 게 아니라 쓰고 남은 것은 다시 에스크로로 들어와서 락업되는 형태인 거죠 자 XRP는 소수점 6자리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거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수료로 얼마를 지급하고 있죠 10드랍 0.00001 6자리죠 소수점 6자리 2, 4, 6자리 이게 XRP는 1드랍이라고 표시하고 그리고 우리는 수수료로 얼마를 내고 있죠 10드랍 그래서 얼마요 0.0001 2, 3, 4, 5 이거 이게 수수료로 책정되어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체할 때마다 XRP 넷째에서 뭘 이체할 때마다 우리는 수수료로 0.00001 이걸 제공하고 있고 XRP에서는 이걸 10드랍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XRP를 보유하고 싶다면 지갑이 필요합니다 물론 거래소에 있는 사람은 자기 개인 지갑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드 올릿이라든가 아니면 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인 지갑을 이용하시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XRP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계정을 만들 때 최소 20XRP를 입금해야 됩니다 계좌를 만들고 20XRP를 입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는 액티베이트 되지 않습니다 액티베이트 내가 쓸 수 있는 계좌가 되기 위해서는 뭐한다 그 계좌에 20XRP를 이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20XRP는 여러분들이 찾지 못합니다 낙업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 20XRP를 찾을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20XRP는 그 계정이 액티베이트되어 있는 이사 20XRP는 고정적으로 항상 그 지갑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리플 네트워크 에서 만약 공짜로 있을 때 사람들이 리플 네트워크에서 자기만의 많은 계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정을 자기가 만든 그 많은 계정을 통해서 스팸을 상대방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나쁜 목적으로 계좌를 만든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계좌 하나 만들 때마다 20XRP를 홀딩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 한 사람들이 만약 나쁜 짓을 할 경우 상당히 많은 XRP를 뭐한다 락업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나쁜 짓을 못한다는 거죠 자 XRP는 공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XRP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거래 수수료를 태우기 때문에 XRP의 수량은 계속 줄어드는 구조에 있기 때문이죠 자 리플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분산 온짱 기반의 메시지인 거래망을 만들고 네트워크 안에 각 참여자들이 결제 지불 정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죠 리플은 리플렛 제품이 있거든요 옛날에 X 라피드 X비아 X커런트라고 분리되어 있는 제품이죠 얘들을 은행과 성공업체 그리고 회사에 제공하죠 자 주로 성공업체에 제공되는게 뭐에요 X라피드 옛날에 그리고 지금은 ODL 그리고 은행 간 거래에는 X커런트 X커런트 이게 주로 쓰였고요 기업 간 거래는 X비아를 통해서 담당했죠 지금은 최근에는 X커런트 X비아 X라피드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어 리플렛에서 모든 것을 담당합니다 옛날에는 분리를 시켰어요 기업은 X비아 은행은 X커런트 성공업체는 X라피드 지금의 ODL 근데 지금은 이 세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로 이미 붙어버린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X커런트를 하고 싶다면 X커런트 기능을 해주면 되는거고 나는 X커런트와 X라피드 기능을 동시에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동시에 지급 좋은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통합되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라는 거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던 기능을 하나로 합친 것은 각각의 기능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동작해야 되기 때문이죠 옵션처럼 로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X커런트 X커런트 X커런트가 뭐다? CBDC가 CBDC가 발행될 수 있다 라는 거죠 한 번 더 하죠 요점정리 CBDC가 XRP 온장에서 발행될 수 있는데 뭘 통해서 구 X커런트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CBDC를 누가 발행한다 각국의 CBDC 담당하는 은행이 있겠죠 이 은행이 게이트웨이를 만들 수 있죠 자신의 게이트웨이를 리플렛 류에서 여기서 CBDC를 발행하겠죠 이런 목적이에요 X커런트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송금 네트워크 기술로 기존 2에서 5일 걸리던 국제 송금을 3에서 4초 이내에 알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건 좀 거짓말이죠 왜냐면 얘도 스위프트보다는 속도가 빨라요 왜 얘가 스위프트보다 속도가 빠르냐면 스위프트는 네트워크가 틀리잖아요 네트워크가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국이 있어요 한국의 네트워크가 틀리고 미국의 네트워크가 틀려요 이질적인 네트워크에 가다 보면 시간이 정체가 됩니다 다른 세계로 가는데 어떻게 빠르게 갈 수 있겠어서 틀려진단 말이에요 스위프트는 이러면서 속도가 2에서 3일 걸리던 걸 X커런트는 이걸 빨리 했어요 어떻게 한다 분산원장 기술을 가지고 여기에도 분산원장 이 분산원장 설치하는 거죠 이 분산원장은 XRP가 똑같은 RTXP 프로토콜 통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이질적일지 몰라도 분산원장은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산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몇 개가 된다 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 3일 걸리던 것을 몇 분 몇 십 분 만에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낼 때 2일에서 3일 하루 걸리던 걸 3초에서 4초로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나이지리아로 보낼 때는 리플 네트워크도 자기가 갖추고 있는 시스템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스위프트보다는 단연코 빠르다 단연코 하지만 이런 이런 가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X 뭐 커런트를 하더라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하기 위해서 항상 3, 4초 그러니까 몇 초 안에 끝날 수 있다 이건 사실은 아니다 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X커런트 위에서는 IOU IOU 라는 형태의 거래 방식을 사용하죠 이거 IOU 이거 기억하세요 교환 대상은 KRW US달러 유로화 등의 합회뿐만 아니라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원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원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OU를 통해서 각국의 CBDC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CBDC를 발행할 수 있고 이 CBDC는 IOU 형태를 통해서 어디 SRP 온장으로 전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면 전송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상대방 게이트웨이에서 CBDC를 자신의 CBDC로 교환해주는 이런 식의 방식 이러면 쉬프트보다 상당히 빠르게 국제 송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CBDC가 발행이 된다 하더라도 CBDC끼리 이렇게 국제 송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XRP 레츠를 통해서 CBDC가 거래될 수 있다 국제 송금 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거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자 미디움 이거죠 X라피드 그 다음에 오디에 이게 속도가 더 빠르죠 얘보다 속도가 더 빠른 게 얘죠 이게 미디움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더 빠르죠 이때는 XIP를 쓰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CBDC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 CBDC를 IOU 형태로 IOU 형태로 만들 건데 이걸 X커런트를 통해서 나는 보내고 싶다 하면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어떤 나라에서 CBDC를 발행했는데 나는 X커런트는 속도가 느리니까 나는 X라피드를 이용하겠다 하면 이걸 세팅해서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뭘 이용한다? IOU를 XRP로 바꾸고 이 XRP를 레터를 통해서 전상화하고 상대방은 다시 XRP를 받고 이 XRP를 뭐로 바꾼다? IOU 여기는 미국 IOU 여기는 한국 IOU 그래서 다시 XRP를 뭘로 바꾼다? 미국 IOU가 아닌 뭘로 바꾼다? 한국 IOU로 바뀌어서 이걸 현금으로 인출한다 이럴 때는 뭘 쓴다? XRP를 쓸 수 있다 그래서 리플렛이 왜 통합되었느냐 옛날에 X커런트가 있었고 X라피드가 있었고 X비하가 있는데 왜 이게 통합되었느냐 왜냐하면 고객의 입맛에 따라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통합된 거예요 고객이 이걸 하고 싶다 이걸 선택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걸 하고 싶다 XRP를 통해서 하고 싶다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예요? 얘는 미국 US달러 CBDC 점 CBDC IOU가 발행되죠 그리고 이걸 XRP 레저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건 만약 내가 한국에 있다 그럼 이건 누군가 거래서 한전상을 통해서 뭘로 바꿔야 돼요? KRW CBDC IOU로 바꿔서 한국으로 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 은행에서 뭘 주는 거죠? 이걸 현금으로 고객한테 주는 거죠 이 형태로 그러면 이 형태는 뭐예요? IOU가 IOU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XRP를 이용하는 게 아니죠 이 형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된다? 환전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때문에 XRP를 이용하는 것보다 단연코 이게 한전성을 환전상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느려질 수밖에 없다 이게 키포인트다 라는 거죠 XRP들은 거래소를 이용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을 택하죠 송신은행에서 XRP를 구매한 후에 XRP를 거래소든 아니면 그냥 한전성을 통해서 환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XRP를 수신자에게 원하는 통화로 교환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거죠 XRP 원장을 이용해서 거래를 함으로 4초 이내 성공 과정을 마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프트보다는 단연코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 방식은 최종 방식은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은행들이 모두 XRP를 통해서 거래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미국은행에서 XRP를 한국은행으로 바로 보내는 방식이죠 이건 단연코 X커런트 X라피드 ODL 방식보다 엄청나게 빠른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원하는 마지막 구조는 뭐다? XRP를 뭐로? 중립 브릿지 자산 내추럴? 뭐야 중립 브릿지 자산 브릿지 어셋으로 이용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미국 CBDC가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모든 나라에서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왜? 달러 USD CBDC는 USD의 패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US 지금 US 달러를 마구마 찍어내는 이 구조를 많은 나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CBDC로 바뀌었는데 중립 브릿지 자산을 US 달러 CBDC로 사용하시면 많은 나라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우선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싫어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연코 힘들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립 브릿지 자산이 크게 될 수 있지 않느냐 XRT 말고 뭐냐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들은 US 달러에 패딩이 있다고 있다고 하잖아요 1달러에 근데 발권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발권하는 거죠 이건 국채 그러니까 국가은행에 대한 도전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만으로도 지금 각 국가의 발권력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태생적으로 그런 예가 은행에서 쓰인다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발권하는 그 회사가 득보잡 회사잖아요 비록 우리 암호화폐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다른 주식이나 아니면 다른 은행 입장에서 보면 새발에 피거든요 근데 이런 철보지들이 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중립 브릿지 자산으로 채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 XRP 그래서 리플은 XRP는 US달러 CBDC처럼 어떤 정치적인 목적의 코인이 아닌 그냥 결제 목적으로 송금 목적으로 만든 브릿지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 목적이 없다 그래서 얘를 중립 브릿지 자산으로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는 마케팅 전략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은행에서 은행에서 XRP를 사서 보유하는 것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내가 가지고 있는 XRP의 가격이 엄청나게 극등할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어떤 종류의 통화를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지 리플은 두 가지 유형의 통화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IOU와 XRP가 바로 그거예요 XRP 네트워크를 XRP 네트워크를 XRP뿐만 아니라 IOU 형태의 많은 토큰들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발행되고 있고요 IOU는 모든 모든 리플 지갑에 저장할 수 있는 리플 네트워크의 토큰입니다 이더리움에서 다양한 ERC20 토큰을 저장할 수 있는 것처럼 리플 지갑에 또는 리플 네트워크 온장에 IOU 형태의 많은 토큰들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ERC20보다 더 많은 양의 수의 가지의 토큰이 발행될 수 있는 구조가 XRP 네트워크 구조예요 IOU XRP 이외에 모든 통화는 발행된 통화로 XRP 온장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우리는 IOU라고 하죠 나는 당신한테 빛을 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IOU는 어드레스 간의 신뢰라인이라고 하는 신뢰라인 트러스트라인이라고 하는 핵의 관계에서 추적됩니다 신뢰라인이 상당히 중요해요 IOU는 수표하고 같은 거예요 수표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남한테 수표를 줬어요 받은 사람은 다시 그걸 은행에 가져가서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수표를 은행에 가져갔는데 은행에서 이 수표는 교환은 불가능한 수표입니다 라고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트라인 신뢰라인이 구축된 사람이 발행한 IOU를 여러분들은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죠 회사체를 구매하듯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트러스트라인 신뢰라인이 IOU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IOU는 일반적으로 한 관점에서는 부채로 간주됩니다 다른 관점에서는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신뢰라인의 잔액은 어느 쪽에서 보는지에 따라 웅수 또는 양수가 될 수 있습니다 IOU를 발행한 사람은 내가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거고 누가 발행한 IOU를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걸 통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IOU 모든 참가자가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죠 IOU는 그리고 IOU는 XRP 원장의 타일 중앙화 거래소에서 XRP 또는 IOU 간에 서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IOU는 XRP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OU는 IOU끼리 바꿀 수 있습니다 XRP는 어떻게 해요 XRP는 XRP 길이 바꿔서 바로 돈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OU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되는 거고 자 IOU의 트러스트 라인 신뢰 라인이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만 더 설명드리죠 삼성에서 발행한 IOU와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중소기업에서 발행한 IOU가 이걸 교환할 때까지는 이게 나한테 돈이 될지 아니면 나한테 빚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 라인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몇 번씩 강조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XRP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화적으로 처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자 리플렛은 모든 게 다 컴퓨터가 처리됩니다 모든 게 다 컴퓨터로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화를 좀 받는다 해서 다시 하는데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정신없이 통화해서 방금 어디까지 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한번 해보는데 또 얘기한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누군가가 외부 세계에서 약속을 지키도록 강요할 수 없어요 컴퓨터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렛이 속도가 빠른 거예요 사람이 전혀 여기에 끼어들지 않거든요 모든 게 다 프로그램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신뢰의 라인은 발행자의 IOU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방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IOU를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신용이 있는지 크고 평판이 좋은 국룡기관이 파산한 중소기업보다 갚을 능력이 더 높기 때문에 각 신뢰 라인에 따라서 다른 발행 한도를 설정하거든요 발행 한도 신뢰가 적은 사람들은 큰 금액을 발행하기 힘들어요 반면에 신뢰가 높은 집단은 큰 금액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행인에게 채무할 최대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발행자가 불이행을 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면 XRP 원장에 보유한 잔액을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한 거죠 IOU의 치명적인 약점은 내가 신뢰 라인을 생각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하면 큰 위험을 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IOU를 수락 돈을 받게 되면 발행자가 당신에게 IOU의 가치를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IOU를 매입한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그 IOU의 값어치를 나한테 줄 것을 내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거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탁 한도 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 신용 한도가 있죠 신용 한도에 따라서 대출 금액은 아니 신용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금액 한도 내에서 누군가를 신뢰하는 계약이 IOU IOU 계약입니다 그리고 어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 켜놓고 했었네요 아 이런 방송사고 죄송합니다 한동안 제가 화면을 다른 걸 켜놓았군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IOU 라는 게 있는데 IOU 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이름이 있다는 거죠 누가 발행했고 무엇을 나타냈는지 예를 들으면 USD 스탬프라는 거 있죠 이거 보시죠 US.bitstamp 비트스탬프라는 게 있는데 비트스탬프에서 발행한 IOU 라는 거죠 미국 달러로 갖겠다는 것을 약속한 보증수표라는 거죠 모든 유형의 실제 자산에 대해 IOU를 발행할 수 있죠 뭐 달러 유로 금 소규 항공 마일리지 심지어 내가 키우는 송아지 까지도 IOU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과 비트스탬프 간에 비트코인 또는 US달러를 전송할 때 실제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비트스탬프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여기 있죠 게이트웨이 이게 비트스탬프에서 만든 게이트웨이인데 얘를 통해서 되는 거죠 비트스탬프 게이트를 통해서 고객은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기존 화폐 및 암호화폐 모두를 자금위치 할 수 있다는 거죠 US달러 비트코인 이런 것들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들 다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XRP 레처에서 사용방법은 간단해요 비트스탬프 게이트웨이에서 발행한 리플 IOU 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예치하는 거죠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IOU를 발행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 여기에 발행한 IOU에 상하는 자금을 먼저 모여야 된다? 이체해 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IOU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구조죠 돈을 떼일 수 없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먼저 합니다 비트스탬프에서는 각각 비트스탬프도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있고 누구도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있는데 비트스탬프에서는 어떻게 한다? IOU를 어떤 사람이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 IOU에 상당하는 뭘? 자금을 먼저 이체시켜 놔야 된다는 거죠 뭐예요? 보증금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스탬프에서 발행한 IOU를 다른 리플 주소로 전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막 IOU를 계속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해서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빼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비트스탬프에서 발행한 IOU를 가진 사람이 비트스탬프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IOU를 가진 사람이 비트스탬프 게이트웨이에 이 IOU를 제출하면 이걸 이 사람의 나라의 현금으로 IOU를 현금으로 바꿔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IOU가 철회될 수 있다는 거죠 자 IOU는 서로 간에 거래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부채와 달리 동일한 자산에 대한 IOU는 상호 교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예를 안 들겠는데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20달러에 USD.nate 라는 IOU를 발행했다는 거죠 내가 USD.nate 20달러를 내가 빌리기 위해서 이 IOU를 발행했어요 이 USD.nate IOU는 USD 비트스탬프와 교환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개는 교환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신용한도가 신용한도가 틀리잖아요 신용한도가 비트스탬프에서 발행한 USD.nate IOU하고 나라는 사람 신용도가 하나도 없는 내가 발행한 USD.nate IOU하고 두 개를 교환해버리면 누가 손해인 거예요? 비트스탬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해인 거죠 왜냐? 부전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고 얘는 부전할 확률이 좀 전반적으로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같은 IOU라 하더라도 이런 신용한도가 있기 때문에 신뢰 라인이 있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서로 교환하는 것은 힘듭니다 IOU마다 신용한도와 신탁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USD 비트스탬프 IOU와 USD.nate IOU는 같은 값어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IOU 자체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이건 부채예요 내가 부채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발행한 게이트웨이의 신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IOU를 발행한 사람이 미래에 청구하면 자산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일 뿐이에요 IOU는 그래서 삼성이 발행한 IOU와 중소기업에서 발행한 IOU에 대한 믿음은 틀립니다 중소기업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손에는 지금 IOU를 들고 있는 내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IOU 외에 리플 프로토콜이 지원하는 또 다른 통화가 있죠 리플 네트워크에서 이체를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XRP를 말하는 거요 은행에서 많은 돈을 옮기고 싶다면 여러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돈을 XRP로 변환한 후에 해당 XRP를 수치은행에 바로 보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두 은행은 자산을 전송하기 위해 꼭 XRP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XRP가 IOU와 다른 점은 최종 결제 수단이자 자산이며 IOU와 같이 빚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부채가 아니라는 거죠 즉 신용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라인이 필요 없다는 거죠 XRP로 결제하면 IOU와 같이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상대방이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XRP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 간의 신뢰라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XRP를 보낼 때 참여자에게 사용증을 즉 IOU를 발행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XRP를 사용하면 XRP로 XRP로 XRP를 쓰는 걸 주저하고 주저하고 은행은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유하려 하지 않죠 은행들이 XRP를 보유하려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매우 당연한 현상입니다 리플렛의 X커런트는 지급을 위한 체제계의 도구이지만 지급 페이먼트를 위한 체제계의 도구이지만 세틀먼트 정산을 위한 체제 최고의 도구는 아니에요 정산 쪽에서는 즉 신뢰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치금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예치금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죠 이를 막기 위해서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정이 있는 거고 예치금을 넣어야 되는 거고 이 때문에 전세계에 막대한 양의 돈이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에 묶여있다는 거죠 XRP를 사용하면 은행의 고질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죠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의 XRP는 신뢰성을 강제하는 자산입니다 상대가 거래한 적 없는 은행일지라도 신뢰 라인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XRP를 사용해서 정산을 하면 됩니다 XRP는 암호화폐에 이어서 절차도 아주 간단하죠 송신은행에서 리플 네트워크에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실물화폐로 XRP를 산 뒤에 거래은행으로 바로 보내면 됩니다 수신은행도 전송만은 받은 XRP를 리플 네트워크에서 실물화폐로 교환하면 됩니다 리플 네트워크는 모든게 프로그램으로 작동되는 코드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보다 속도가 빠르게 빠르다는 거죠 수수료가 적게 들고 그리고 그리고 은행이 XRP가 필요하면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에서 XRP를 사지 않아도 돼요 리플 네트워크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의 XRP를 판매하는 마켓 메이커들한테 자동으로 연결해줍니다 오토 브리징이죠 자동으로 찾아줘요 컴퓨터가 코드가 프로그래밍 찾아줘서 연결해줘서 은행은 가장 싼 XRP를 판매하는 마켓 메이커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그것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다 구매를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XRP를 사용하는 은행이 많지 않은 상황이며 XRP를 증권으로 볼지 아마 아마 아피로 볼지 결정도 되어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항은 은행 또는 결제 성공업체에서 XRP를 거래소로 보내면 거래소에서 한전해서 상대방의 자국 화폐로 받는 형태인 오디엘 방식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죠 그렇지만 리플의 최종 목표는 XRP를 중립 브릿지 어색 중립 브릿지 어색 교환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체로 궁극적으로 그런 매개체를 만들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으며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죠 X커런트의 경우에도 꼭 IOU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결제수단을 XRP를 사용할지 말지 옵션만 선택하면 돼요 이렇기 때문에 X커런트 X라피드 아니면 ODL 이 기능이 리플 네트워크 안으로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고객들은 단지 사용할지 말지 옵션으로 선택을 하면 모든 게 자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산이 XRP를 통해서 가능한 구조로 바뀐다는 거죠 XRP 정산을 도입을 하게 되면 노스토로 보스토로 계좌를 제거할 수 있죠 각국에 쌓아놓은 예치금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확보되는 거고 이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으로 하여금 XRP 도입을 이끄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XRP를 사용하니까 노스토로 보스토로 계정이 필요 없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리플넷에 XRP를 통해서 송금하겠다 이렇게 되면 XRP의 가격은 높아지는 거죠 만약 리플의 전략인 모든 은행에서 XRP를 통한 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거래대금만큼 상당한 양의 XRP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리플 네트워크에서 에스쿠로 물량이 체더치로 풀린다 하더라도 하루 한 6조 달러던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루에 해외 송금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약 6조 달러라고 하면 국제 송금 양의 세발의 P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금액은 이 때문에 마켓 메이커들이 XRP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많은 양의 XRP를 구매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XRP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선순환 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세계에 많은 중앙은행은 이미 디지털 통화의 타정성과 유용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중국은 올해 빠르면 올해 CBDC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죠 국내 사용사례에 초점을 맞춰 CBDC를 개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CBDC를 만들 때 국내 사용사례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는 세계가 더 상호연결되는 글로벌 경제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사용사례만 너무 치중해서 CBDC를 설계하면 안된다는 거죠 CBDC는 기존 결제 시스템 및 기타 디지털 통화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글로벌 규모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CBDC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각 시스템이 다른 결제 시스템과 온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호운영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호운영성 글로벌 세계는 글로벌 이니까요 리플렛은 상호운영성을 달성하기 위해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금융기관 및 핀테크 회사와 같은 민간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개발된 개방형 프로토콜이에요 국내 및 전세계 많은 기업과 개인에게 저 비용의 실시간 글로벌 결제 능력은 비즈니스 성공이나 사람들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립 브릿지 자산은 각 CBDC가 국경 간 거래에 내재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다양한 CBDC 간의 마찰 없는 가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찰이 있다는 것은 미국의 달러가 달러 CBDC가 만약 중립 브릿지 자산으로 채택이 되면 상당히 마찰이 많이 생기겠죠 각 나라별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금융기관은 전세계 여러 시장에 자금을 프리펀딩 조달하거나 실시간 교환의 필요성을 지원해야 하므로 지불 비용과 위험이 증가합니다 리플렛의 ODL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은 디지털 자산 XRP를 사용하여 여러 글로벌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솔루션은 CBDC의 직접 교환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XRP는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고 확장성이 뛰어나서 두 가지의 CBDC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교환하는 데 아주 최적이라는 거죠 물론 제가 XRP에 투자한 투자자의 관점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말만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소원이 얻겠습니다 XRP와 같은 중립적인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면 강력한 국가의 핵의 모니 미국의 주도권을 줄일 수 있고 국제 무역의 지불 시스템에서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IOU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플렛에서 동작하는 엑스커런트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우선 그래서 먼저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게이트웨이는 XRP 온장을 나머지 세계와 연결하는 비즈니스 통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거래를 기존 온라인 국룡기관들은 XRP 온장에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뭐 송금업체나 거래소나 이런 사람들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온라인 국룡기관이란 은행 거래소 송금업체 등을 말한다는 거죠 XRP 넷저에서 게이트웨이가 됨으로써 국룡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고객이 XRP 온장에서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창고 역할을 제공하죠 고객한테 창고 역할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XRP 넷저에서 지불을 담당함으로써 고객이 자신의 계정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증가되는 거죠 뭐 이것도 사람들이 XRP를 쓰기 위해서 게이트웨이에 자기의 자금을 이체시키겠죠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이트웨이들이 XRP 넷저 관련 서비스를 통해 서러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익원들이 창출할 수 있겠죠 IOU를 발행하면서 이런 것들이에요 게이트웨이는 XRP 온장을 드나드는 돈과 다른 형태의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에요 IOU를 통해서 다른 형태의 가치를 엄청나게 많이 조합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게이트웨이가 자를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모델이 있는데 용도와 작동 모드가 다릅니다 용도하고 작동되는 모습이 다 다른 거죠 자 발행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가 되면 뭘 발행할 수 있느냐면 IOU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게이트웨이는 XRP 온장 외부에서 돈을 받고 XRP 온장에서 통화를 발행합니다 XRP 온장 외부에서 CBDC를 받고 그 CBDC를 XRP 넷제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뭘로 IOU라는 새로운 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게이트웨이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것은 고객이 XRP 온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XRP를 제외한 XRP 온장의 모든 통화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만 발행 또는 지불될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발행될 수 있죠 발행은 누구나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발행된 IOU를 다시 현금으로 바꿀 때는 누구를 통해서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한다 게이트웨이가 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빗 익스체인지 자체 통화 거래소가 있습니다 XRP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이 자체 시스템에서 해당 XRP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비공개 거래소에 우전하지만 XRP 내증은 프로토콜 자체의 통화 거래소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XRP를 교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아니 유로 달러 아니 유로 유로와 원화 이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 마켓 메이커들이 존재합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최적의 경로 오토 브리징을 통해서 최적의 경로를 다 찾아줍니다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리플렛이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리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내가 상점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키를 판매할 수 있는 상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리플이 구상하고 있는 리플 네트워크의 아주 무서운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맹점 가맹점은 지금 제공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 가맹점이 리플렛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 이 가맹점 가맹점 개념이 활성화될 건데 그때는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기본 암호화폐 XRP를 제외한 XRP 원장의 모든 자산 IOU는 IOU라고 표시되며 발행자가 보유한 통화 또는 가치 자산을 나타내는 디지털 잔액입니다 이건 내 자산이 아니라 부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받아야 될 미래에 받아야 될 그런 가치일 수도 있는 거죠 XRP 원장에는 사용자가 신뢰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발행된 통화만 보유하도록 신뢰라인이라는 방향성 해계관계 시스템이 존재하죠 리플의 강력한 시스템을 사용하면 대상 통화 간에 지불 또는 송금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리플 네트워크에 오토브리징 기술이 있거든요 오토브리징 기술은 최소 비용의 외환 교환 경로를 찾아줍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만약 유로를 US달러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리플 네트워크에 알아서 최적의 가격을 제시하는 마켓메이크를 찾아서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죠 누가 프로그램이 알아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오토브리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EUR USD 각각 IOU로 발행이 되는 거죠 이걸 IOU 브리징을 통해서 USD와 EUR를 EUR을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이걸 해주는 게 오토브리징입니다 이것 때문에 리플 네트워크가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다른 것보다 시스템보다 속도가 빠른 겁니다 마켓메이커들은 각 외환상 외환 거래상에 대해서 효과를 각각 제수할 수 있고 오토브리징이 가장 적절한 가격을 제시한 마켓메이커들을 서로 연결해서 유로를 달러로 바꿔줍니다 알아서 IOU 간의 거래 오토브리징의 첫 번째 애로 IOU 간의 오토브리징을 둘 수 있습니다 EUR IOU와 USD의 IOU 간의 거래 이거에 대한 절차를 설명드리는 거죠 IOU 간 거래 IOU 간 거래에서는 IOU 합의 상을 찾는 작업이 선행이 됩니다 찾는 과정은 리플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오토브리징 기능을 사용해서 시행이 되고 있죠 가장 싼 수수료를 제공하는 마켓메이커를 자동적으로 찾아줍니다 예를 들면 EU와 USD, IOU 쌍은 제공하는 마켓메이커가 많아서 찾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명한 통화잖아요 이것들은 교환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통화와 교환을 할 경우에는 먼저 해당 통화를 달러로 우선 변환한 후에 거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어쨌든 간에 속도는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빠르다 하더라도 이런 교환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속도와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통화와 교환을 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는 CBTC 같은 경우에는 취급하는 마켓메이커가 없어서 교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원화 달러 또는 달러 엔화와 같은 거래가 많은 쌍은 IOU를 교환하기 쉽죠 그렇지만 몽골 나이지레와 같은 IOU는 교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환하지 못할지도 모르겠거든요 유성성이 없어서 이럴 경우 마켓메이커에게 비싼 수수료를 지분해야 되고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도 효율성을 위해 마련한 경쟁 논리가 여전히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희귀한 합계 간의 거래는 리플 네트워크 하더라도 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 있고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승전결 XRP를 통해서 거래하면 이런 문제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추구하는 게 최종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것은 XRP를 통해서 XRP를 브릿지 통화로 브릿지 자산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싹끗이 없애고 싶은 거죠 달러를 유로화로 송금할 때 XRP를 중립 브릿지 에세스로 선택한 경우 이 경우죠 이런 경우 그러면 US달러를 XRP로 바꾸고 XRP를 상대방한테 보내고 상대방은 다시 XRP를 유로화로 바꿔서 이렇게 체험해서 받는 거죠 물론 이런 변환하는 과정은 모두 오토브릿지 을 통해서 마켓 메이커 최적의 마켓 메이커를 찾아서 이런 조합들을 해주는 거죠 순서를 보면 마켓 메이커에게 달러를 주고 XRP를 먼저 사줘 이쪽에서 상대히 보내는 측이 두 번째는 받는 측은 XRP를 다시 유로 유화로 바꾸는 거죠 누굴 통해서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마켓 메이커를 오토브릿지 최적의 가격을 제시하는 마켓 메이커를 자정적으로 초이스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XRP를 이용하면 USD.IO를 XRP로 바꾸고 다시 XRP를 해당 EUR.IO로 변경할 수 있죠 마켓 메이커의 경우 XRP를 많이 보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켓 메이커는 XRP를 많이 보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US달러가 10억이나 1초 이 정도로 너무 많은 금액이 XRP로 바꾸고 싶을 때는 여러 개의 마켓 메이커를 찾아서 조달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저렴한 마켓 메이커를 골라서 자동으로 연결해 주지만 거래 금액이 큰 경우에는 하나의 마켓 메이커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다른 마켓 메이커와 거래하도록 자동적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렛이 빠르다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은 두서없이 제가 다 끝냈어요 제가 오늘 상당히 두서없이 설명드린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XRP 원장에서도 CBDC가 발행될 수 있으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XRP를 중립 브릿지 어셋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송금하는 송금하는 데 효율성이 가장 좋다라는 게 결론이라는 거죠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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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